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개설 등록 신청안이 부결돼 사실상 개설이 어렵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결과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3명, 그리고 기권 1명으로 제적위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다음 달 9일 이전까지 신청한 수리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사실상 롯데마트 개설은 힘들게 됐습니다.